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애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실은 야곱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애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서상 어떤 동정심이 가고 애서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애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선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 상당히 불이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이하다는 말은 못됐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사람을 선택하고 합격자를 통보하고 또 직장인을 인터뷰해서 우리 직장에 고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취사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오히려 더 현명하게 더 낮게 판단해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이 선택은 너무나 불이하고 너무나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해 하나님의 선택은 이게 뭘 근거로 한 것이냐 너무 임의적이고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지나가는 엿장수에게 빈병 들고 가서 엿을 바꿔 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엿장수한테 엿 바꿔 먹었던 세대에 자라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옛날에 길을 가다가 큰 가위를 착착착착하면 그 소리가 너무너무나 반갑게 들려요 그래서 모아놨던 빈병 들고 막 들고 나가면 이 엿장수 아저씨가 끌고 가는 리어카가 있잖아요 리어카 우리 일본 성도님이 계시니까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리어카 손수레 그 위에 이렇게 옆판이 있잖아요 병을 담은 후에 그 옆판에 비닐을 딱 벗기고 그 이상한 끌 같은 걸로 그리고 그 가위 척척척하는 가위로 탕탕 때리면서 이 엿을 끊어요 그러면 그 병 몇 개 갖다 주고 그 맛있게 엿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옆집에 순이가 또 병 하나를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엿장수 아저씨가 순이가 가져온 빈병 하나를 가지고는 엿을 또 땅땅 치면서 끊어 가는데 나 병 두 개 가져왔을 때보다 더 길게 끊어주시는 거야 아니 아저씨 어떻게 나보다 더 크게 제 순이를 위해서 끊어주시냐고 그랬을 때 엿장수 아저씨의 마음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불이하다 불공평하다 It's not fair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공평성을 도마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등장시키면서 이 도마 위에 오른 하나님의 공평성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출애국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말 불이하다는 말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는 바울의 이 말은 그렇게 금방 설득이 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국기 3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는 모세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레위족석을 통해서 삼천명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끔찍한 현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 다시 산 위에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는 그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극률이 여겨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불쌍이 여기겠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불이하다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이 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는 이유는 극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극률, mercy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 have mercy on me 극률이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극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불공평성을 자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극률을 이렇게 일단 정의하겠습니다 극률이란 전혀 그럴 어떤 이유가 없는 분이 전혀 받아 누릴 어떤 조건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것 이게 극률입니다 다시요 어쩌면 이게 은혜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전혀 베풀 의무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분이 그것을 받아 누릴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자에게 freely 그냥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요 극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률은 절대로 강압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의무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를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극률은 의무나 강압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률을 베품이 불공평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이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실은 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극률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극률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서 받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극률을 베푼다 그러면 이것을 논리의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극률은 조격 자건 사격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는 거예요 freely 아무 조건 없이 그게 극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자격 조건을 따져요 왜 받았을까 저 사람에게는 주고 왜 이 사람에게는 안 줬을까 따지면서 불공평합니다 unfair합니다 this is not fair 라고 따지는데 극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보금주의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가 쓴 로마서 주석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딜은 딜한다 할 때 그 딜은 공평이 아니라 극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하고 이렇게 딜을 하실 때 나름대로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그 스탠다드가 세상 사람은 fairness 공평하냐 안 공평하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아주 공평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공평한 걸 따져가지고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주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딜하실 때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극률, mercy,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즉 하나님 나한테 극률 주세요 극률 주세요 극률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 원하는 자의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박질하는 자 무슨 소리예요? 노력하는 자예요 그 극률을 좀 받기 위해서 좀 착해지려고 애를 쓰고 선행을 베풀고 노력하는 다름질하는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것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인해서 말미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극률을 받는 그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That's it! 그게 극률의 정의예요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극률함에 대하여 불공평을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공평을 따지는 이 질문 자체는 실은 It's a wrong question It's a wrong question You cannot ask this kind of question 극률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따지고 It's so unfair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극률이 아니에요 극률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공평함을 가지고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It's a wrong question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 씻는 게 그렇게 싫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애들 봐도 알겠어요 씻는 걸 싫어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에야 저희 집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물펌프를 해가지고 등물도 하고 그러면서 몸을 씻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제가 살던 집은 겨울에 실내에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어요 이렇게 옷 벗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씻을 수 있는 길은 목욕탕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목욕탕 가기를 싫어하니까 부모님이 자꾸 꼬셔요 목욕 가자 목욕 가자 그런데 가기 싫어요 아 싫어요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꼬시냐면 그때 저희 동네 그 목욕탕 앞에 나오자마자 호떡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떡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래 내가 호떡 먹으러 가기 위해서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욕탕에 한번 들어가면 그냥 몸을 팍 불려가지고 그냥 쑥쑥 떼도 밀고 그냥 몇 달치를 다 밀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 아픔과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욕만 끝나면 목욕탕 앞에 호떡집이 있었어요 그 호떡집에서 아버지가 호떡을 사주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옆에 어떤 아이 저 또래의 아이 초등학생 저 또래의 아이가 옆에서 물커러미 치근한 눈길로 저와 우리 아버지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버지가 보니까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 사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호떡 하나를 더 사서 그 아이에게 주고 집으로 왔는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안 사줬어요 안 사주고 그냥 얘가 옆에 있나 보다 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치십시다 그때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불이합니다 불공평합니다라고 따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줄 의무도 없고 얘한테 꼭 줘야 할 조건을 이 아이가 가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치근지심 불쌍하다 혹시 또 아버지가 없는 거지일 수도 있고 고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양심 그런 거에 호소해가지고 좀 주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의무나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만 사주고 그냥 가셨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불공평 unjust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커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풀 스칼라쉽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대학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 2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대학생이 20명만 있는 게 아니라 20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학금을 받지 못한 180명이 그 집사님에게 와가지고 It's not fair 라고 할 수 있어요? 답이 없네 It's not fair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왜 제 20명에게는 주고 왜 나에게는 안 주세요? 내가 보니까 내가 쟤보다 장학금 말하면 공부 더 잘해요 내가 쟤보다 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보다 더 좋은 학교 다녀요 얼마든지 우리는 스스로 나름대로의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베풀려고 하는 분이 자원에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20명을 준다는데 그거 가지고 불공평하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 공평성을 이 도마 위에 놓고 칼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극률 자체는 공평성을 따질 수 있는 단어나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공평성을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바로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면 지금 내가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몇 년이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그냥 딱딱 해가지고 교회 근처도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제껴놓고 선택하지 않고 버린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고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는 저 사람이 본질상 성격이 못 돼서도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공평성을 도마 위에 놓고 칼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답을 바울이 바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야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려 합니다 이것은 출애급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출애급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관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최고 총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우지자지하는 그런 절대주권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모세는 내가 국률이 여겼다 15절에 보면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케이스를 들면서 오늘 반문 마지막 절 18절에 보니까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모세 그리고 바로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니라 바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이해하기가 우리의 지적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예수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옛날 성경 번역으로 보면 강팍하게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완전 불공평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직접 들어갑니다 맞다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바로에 대한 이야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국하는 과정에 그 열 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열 가지 재앙이 오기까지 그 일을 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장본이 바로 왕이에요 그 이야기를 보면 출애국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완악하게 해서 백성들을 안 보낼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마음이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힐 거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 출애국기에서 다른 표현도 나와요 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했던 주인공처럼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은 다른 표현도 나와요 다른 표현을 한번 볼게요 출애국기 8장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재앙 후에 조금 이제 살만할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harden his heart by himself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8장 32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도 누가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냐면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국기 9장에 역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만큼이나 성경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거 헷갈리네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가 또 지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완악하게 완전히 비비 꼬았다가 이제 스스로 비비 꼬아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헷갈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책임 100%는 바로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인지능력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100% 100% 인정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인지능력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3위 일체를 우리가 인지능력으로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100% 신성과 100% 인성을 우리의 인지능력으로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역장수 마음대로 그리고 사람의 절대적인 책임 이 100%를 우리가 인지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지적능력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절대주권을 표시함과 동시에 이 모든 사단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바로가 져야 한다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했다는 말을 동시에 적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표현을 우리가 얼마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공평성을 도마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예수 아직도 안 믿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비 꼬아놨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의 마음이 원래는 되게 착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건 선한 왕인데 하나님이 그냥 완악하게 만들어서 아주 못된 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실은 여러분 출애국 잘 읽어보십시오 바로가 착한 왕인데 하나님이 비비 꼬아가지고 못된 왕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이 숫자가 커지니까 아예 말살하려고 했어요 다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애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못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It's not fair. 진짜 그거야말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계속해서 독재를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이건 못된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 북한도 이 3대째 독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나라를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뭘 얘기하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지금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실의 역사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인 제공한 자는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자는 순간에 아차 실수하는 순간에 당신도 모르게 미안하다 우리 남한 백성들아 미안하다 내가 잠깐 조는 사이에 쟤네들이 3대째 해먹고 있네 I'm sorry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내가 절대주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의 막을 내리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과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for now 하나님이 그 모든 일도 당신의 주권 아래 두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느냐? 아아!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100% 책임져야 한다는 것 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이 단어가 신약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그 예가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 이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이 구약의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내버려 두사 God gave them over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요 이제 그만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핑계를 대요 안 가요 안 뛰어들어요 계속 거부해요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요 아 이제 그만 그 짓 하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도 오고 주위에 경건한 자들이 말리기도 하고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라고 격려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변명 변명 변명을 하면서 미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버려 두라고 얘기해요 God gave them over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마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정말 하지마 너 스스로 망하는 길이야 너 스스로 스스로 해치는 길이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런데도 고집 피웁니다 하겠다고 그럽니다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부모가 하는 말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하나님이 자꾸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불순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내버려 두라 gave them over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듯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짓는 모습을 색출해가지고 벌 주려고 혈안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못된 짓 할 때 야구빵망이 들고 다니다가 너 왜 그런 못된 짓 하냐고 때리면서 심판하실 이유가 없어요 죄는 죄를 부르고요 그 죄는 심판을 부릅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폭주하는 그 자동차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벌할 필요가 없어요 중앙선 넘고 지면대로 운전하면서 다니는 사람 지가 절벽에 부딪혀서 스스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냥 스스로 그 심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지면 그 죄가 심판을 불러서 그 죄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종착역의 심판을 스스로 불러 그 심판 앞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쫓아다니면서 네 이놈이놈이놈 하면서 경찰같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죄의 심판을 스스로 부릅니다 그게 바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로마서 강연을 14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로마서 9장만 해도 4,500페이지 한 권이에요 9장만 이 부분을 이렇게 이분이 해석해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리밋 선을 그어놨어요 이 선이 아니면 이 세상은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리밋도 두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바로 아비교안의 지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가끔 이 선을 놓으신대요 이 선을 놓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gave them over 내버려 두시는데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스스로의 심판을 부르는 그 일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God produce hardening 마음을 완악하게 God produce hardening 어떻게 해요? He leaves them to themselves 그냥 놔두어버리는 거예요 죄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대로 그 고집대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둬 He leaves them to themselves 그렇게 함으로써 God hardens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선을 놓으실 때가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싶으시다고요? 따지세요 하나님 you are so unfair 나는 택하시고 저 친구는 아직도 택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you are so unfair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를 심판해요 you are so unfair 불공평하시네요 따지고 싶으세요? 따지세요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는 기억하세요 맨피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에피소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스토리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맨피스에는 이 드로 브리지가 있습니다 큰 배가 지나갈 때 이 다리가 들려요 그리고 배가 지나간 후에 닫히고 맨피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열차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다리를 열고 닫는 이걸 책임지고 있는 기관사가 큰 배가 지나간 후에 들려져 있는 다리를 닫으려고 해요 저쪽에서는 벌써 칙칙포복 칙칙포복 하고 맨피스 익스프레스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닫으려고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아빠 점심 도시락을 브라운백에 싸가지고 온 그 다섯 여섯 살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얘가 어디 갔지? 얘가 찾는 거예요 어디 갔나 하고 버튼을 누르고 딱 보니까 저 밑에 그 아이가 떨어져 있는데 그가 다리를 닫기 위해서 이 거대한 집채만한 톱니바퀴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사이에 아들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내려가서 아이를 살려서 오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자니 시간상 수백 명이 타고 있는 맨피스 익스프레스 저 열차가 그냥 강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저들을 살려고 누르자니 이 집채만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 아들을 죽일 게 너무 뻔해 빨리 판단하는 이 순간에 이 아버지가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고함을 지러가면서 버튼을 누르고 뛰어내려갑니다 그러나 맞물리는 톱니바퀴에 아들은 죽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겨우 끄집어 올려가지고 피는 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들고 있는데 때마침 내려온 다리 위를 아무 일 없었든지 달리는 그 맨피스 익스프레스 열차 안에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맨피스 익스프레스 열차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주는 음식이 저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이게 왜 좋지가 않아? 왜 내가 앉는 이 의자는 저 사람의 의자보다 이렇게 형편이 없어 왜 내가 쓰는 화장실은 저 사람들 쓰는 화장실보다 왜 이렇게 더 후진 거야?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도라지 먹냐? 컴플레이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컴플레이딩 하는 그 사람들 앞에 피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불공포하십니다 불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거예요 천국 가서라도 따져보시겠다고요? 따지세요 따지세요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나만 살려주셨습니까? 따지세요 그때 예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우통을 벗으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맞은 채찍의 등짝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못 박아주신 손과 발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분 앞에서 따지세요 여러분 진짜 뭐가 불공평하신지 아십니까? 정말 뭐가 unfair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신 게 정말로 불공평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공평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선택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모순된 선택이에요 따지시겠다고요? 따지세요 티모티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이 사랑을 베푸시지 않은 거에 놀라지 마시고 나 같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놀라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수 있어요 불공평한 거는 저 사람을 택하지 않은 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나를 택한 게 불공평한 거예요 이것만 정말로 고백하고 마음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디서 교만의 고개를 틉니까? 어디서 남과 비교하면서 불공평하다고 따집니까? 평생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 같은 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찬양하며 겸손히 기쁘게 감격하며 우리의 남은 삶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번을 불러도 끊이지 않는 우리의 눈물입니다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진짜 불공평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천번을 불러봐도 가사, 이 노래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는 살리려 지식 그 십자가 모든 물발빛이 나의 괴로운 죄에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고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천번을 불러도 그냥 눈물 흘릴 것 외에는 다른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할 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따지고 싶으세요? 십자가 앞에 가서 따지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교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순정했던 나의 죄를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이 새해 하나님이 부르시면 뛰어들겠습니다 다시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겠습니다 겸손하게 뛰어들겠습니다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 작정도 하시는데 선교 헌신도 하나님 순종하면서 뛰어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천 번을 불러도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언제 멈추며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딴 일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국룰하심에 간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너무 성급히 판단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못했다고 따져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임을 믿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이야말로 나를 선택하시니 그 삶 불공평하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국룰하심을 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